1. 라디에이터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1. 냉각수 주입구 2. 냉각핀 3. 코어 4. 물재킷 정답은 4. 물재킷 2. 윤활류의 기능으로 맞는 것은 1. 마찰 감소, 스러스트 작용, 밀봉 작용, 냉각 작용 2. 마멸 방지, 수분 흡수, 밀봉 작용, 마찰 증대 3. 마찰 감소, 마멸 방지, 밀봉 작용, 냉각 작용 4. 마찰 증대, 냉각 작용, 스러스트 작용, 응력 분산 정답은 3. 마찰 감소, 마멸 방지, 밀봉 작용, 냉각 작용 3. 기관에서 냉각계통으로 배기가스가 누설되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1. 실린더 헤드 가스켓 불량 2. 매니폴더의 가스켓 불량 3. 워터펌프의 불량 4. 냉각 팬의 벨트 유격과대 정답은 1. 실린더 헤드 가스켓 불량 4. 다음은 어느 구성품을 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인가 1. 연료 분사 장치 2. 연소실 3. 기관 구성 4. 동력 전달 장치 정답은 2. 연소실 5. 디젤 기관의 연료 여과기에 장착되어 있는 오버플로우 벨브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연료 계통의 공기를 배출한다 2. 연료 공급 펌프의 소음 발생을 방지한다 3. 연료 필터 엘레멘트를 보호한다 4. 분사 펌프의 압송 압력을 높인다 정답은 4. 분사 펌프의 압송 압력을 높인다 6. 디젤 기관에서 타이머의 역할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분사량 조절 2. 자동 변속 조절 3. 분사 시기 조절 4. 기관 속도 조절 정답은 3. 분사 시기 조절 7. 사행정 기관에서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와의 지름의 비 및 회전비는 각각 얼마인가 정답은 3. 1대2 및 2대1 8. 기관에서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주원인은 1. 오일량의 과다 2. 냉각수 부족 3. 실린더벽의 마모 4. 점화 시기의 빠름 정답은 3. 실린더벽의 마모 9. 감압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출력을 증가하는 장치 2. 연료 손실을 감소시키는 장치 3. 화염 전파 속도를 빨리 해주는 장치 4. 시동을 도와주는 장치 정답은 4. 시동을 도와주는 장치 10. 엔진 오일이 많이 소비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피스톤닝의 마모가 심할 때 2. 실린더의 마모가 심할 때 3.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을 때 4. 밸브 가이드의 마모가 심할 때 정답은 3.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을 때 10. 디젤 기관의 운전 중 검은색의 매연이 심하게 배출될 때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공기청정기에 막힘 점검 2. 분사 시기 점검 3. 분사 펌프의 점검 4. 연료 라인의 공기 혼입 여부 점검 정답은 4. 연료 라인의 공기 혼입 여부 점검 12. 축전지를 방전하면 양극판과 음극판의 재질은 어떻게 변하는가 1. 황산 나비된다 2. 해면상 나비된다 3. 일산화 나비된다 4. 과산화 나비된다 정답은 1. 황산 나비된다 13. 시동 스위치를 시동 위치로 했을 때 솔레노이드 스위치는 작동되나 기동 전동기는 작동되지 않은 원인과 관계없는 것은 1. 축전지 용량의 1분의 2 방전 2. 시동 스위치 불량 3. 엔진 내부 피스톤 고착 4. 전기자 코일 개회로 정답은 2. 시동 스위치 불량 14. 축전지 전해액이 자연 감소되었을 때 보충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증류수 2. 우물물 3. 경수 4. 수돗물 정답은 1. 증류수 15. 겨울철에 기동 전동기 크랭킹 회전수가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엔진 오일의 점도가 상승 2. 온도에 의한 축전지의 용량 감소 3. 점화 스위치의 저항 증가 4. 기온 저하로 기동 부하 증가 정답은 3. 점화 스위치의 저항 증가 16. 예열 플러그를 뺏어 보았더니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그 원인은 1. 불안전 연소 또는 노킹 2. 엔진 과열 3. 플러그의 용량 과다 4. 냉각수 부족 정답은 1. 불안전 연소 또는 노킹 17. 전조등의 좌우 램프 간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직렬 또는 병렬로 되어 있다 2. 병렬과 직렬로 되어 있다 3. 병렬로 되어 있다 4. 직렬로 되어 있다 정답은 3. 병렬로 되어 있다 18. 예방정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고나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운전자와는 관련이 없다 3. 계획표를 작성하여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4. 장비의 수명, 성능 유지 등의 효과가 있다 정답은 2. 운전자와는 관련이 없다 19. 다음에서 토크변환기 5일의 구비조건 중 알맞은 것은 1. 점도가 낮을 것 2. 비중이 작을 것 3. 착화점이 낮을 것 4. 비점이 낮을 것 정답은 1. 점도가 낮을 것 20. 지게차를 경사면에서 운전할 때 짐의 방향은 1. 짐이 언덕 위쪽으로 가도록 한다 2. 짐이 언덕 아래쪽으로 가도록 한다 3. 운전에 편리하도록 짐의 방향을 정한다 4. 짐의 크기에 따라 방향이 정해진다 정답은 1. 짐이 언덕 위쪽으로 가도록 한다 3. 점도가 sicklands과는 7. dis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